10월 20일 우리시는 2024년 빙천컵 연길행토로 자전거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연길 관광의 새로운 특점을 육성하고 최후과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안현학이 개막식에서 축사를 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그늘에 우리시 관광업은 발전 추세가 뚜렷한 바 대량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 목적지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의 개최는 본지방 문화관광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지내보 선전하고 도시 매력과 활력을 전면 전시하며 도시 지명도와 명예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뒤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자전거 운동을 지내보 보급하고 도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주목하며 운동을 열애하여 전민이 운동하는 양원 분위기를 형성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당일 오전 9시경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 0이 떨어지자 경기 참가 선수들은 신속히 기점을 벗어나 활주로에서 열전을 펼치고 기행의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경기 기점은 체육장이고 중환로 소주인상과학기술대학을 거쳐 공동박물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선로는 연결실을 애호사고 진행되는데 선로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외지 선수들이 찾아와서는 모두 좋아하였습니다. 이번 기행 경기 총길에는 약 34km이고 남자도로 엘리트조, 남자도로 대사조, 여자조, 대중조 4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총 220명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했으며 그 중 3분의 1은 연변 주위에서 왔습니다. 치열한 결혼을 거쳐 최종적으로 왕석, 최림, 왕자일이 각각 남자도로 엘리트조 1, 2, 3등을, 림양해, 곽금조, 재효군이 남조도로 대사조 1, 2, 3등을, 우광동, 성위영, 손희가 각각 여자조 1, 2, 3등을, 교현신, 손세용, 관문원이 대중조 1, 2, 3등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길림성에서 왔는데 엘리트조에서 생각 밖으로 1등을 해 너무 기쁩니다. 경기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저는 연변 사람입니다.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연변에 와서 경기에 참가했는데 여러 해 줄곧 참가하다 보니 연변의 선수들이 익숙합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입니다. 오늘 경기 도로도 기복이 있고 일정한 난도도 있었지만 전반 활주로 채우면 아주 좋았습니다. 연결해서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상무부 류통산업척진중심에서 조치한 2024 전국 농업상품 상호 연결 및 향천지능 생산 판매 접목 활동이 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시 상무국에서 조직해 활동에 참가했으며 연지요래구역 공공브랜드 기업이 전역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여 연길 특색 제품의 전국 진출을 초진했습니다. 연지요래 브랜드의 전역의 제품은 우리시 질 좋은 농산품과 특색 상품을 모았고 민속 특색 음식, 특색술, 조선족 김치, 국제 수입 상품 등이 망가됩니다. 이런 제품은 제품 연구 개활과 브랜드 구축 방면에서의 기업의 성과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향천지능과 현역 경제 발전을 추진한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면도 전시했습니다. 활동기간 우리시 기업은 전국 각지의 손 구매상과 중개상과 교류하고 접목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서주문화관광그룹과 브랜드 운영, 보급, 관리 및 선진적인 업무 경험을 배워 연지요래 공공브랜드 건설에 참고가 될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과 슈퍼마켓, 우윤 등 종합시장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지요래는 공급사슬 협력 방면에 관련 사항을 확장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우즐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무국 관련 책임일구는 앞으로 계속해 연지요래 브랜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브랜드 보급과 시장 확장을 통해 구역 공공브랜드 농산품, 특산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높여 현역 상업체계 건설의 질과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부시장 장학빈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향천진흥의 무대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규향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사립승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12년 그는 고향 삼도만진에 돌아와 특색재배를 시작해 작은 블루베리로 고향 사람들의 치부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2003년 부대에서 제때한 사립승은 연길에 돌아와 발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을 거치고는 음식점 경영자로 변신했습니다. 2013년 그는 고민 끝에 농촌으로 돌아가 재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후에는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돼 저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저도 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수입을 증가해 부유해지고 싶었습니다.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기보셋을 재배했지만 규모가 작아 수익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항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단동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은 삼림이 넓고 피복율이 높으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그들보다 블루베리 재배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사립승은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7차례 단동을 방문하며 재배 기술을 익혔고 적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 2020년에는 재배 면적이 200모에 달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신선한 과일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의 상황을 알게 된 삼도만 진정부는 그에게 농업 전용 자금을 신청해줬고 두 달도 안 돼 60여 평의 저원 저장고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방의 고객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넉넉해지면서 대량으로 남방에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11년 동안 사립승은 지방정부의 지원과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현재 그의 블루베리 연간 생산량은 7만 5천 킬로그램에 달하며 생산액은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블루베리 산업을 통해 주변 고향 사람들의 평균 수입은 4천 원 증가됐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신청한 300만 원의 특별 대출 지원으로 사립승은 18개의 온실을 재우고 비수기 블루베리 품종을 재배해 블루베리가 고향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늘 서영진 중심수학교에서는 전교 800여 명의 학생들을 조직해 2024년 가을학기 공익성 시력 검축을 진행했습니다. 지정 안과병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4개 학생들에게 시력 검축 데이터와 분석 보고를 제공했고 학생 기력 검축 데이터고를 건립해 검사 결과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둔악하게 학생 시력 상황을 반영하도록 담배했습니다. 오늘 시력 검축을 통해서는 자신의 시력 상황을 도료하게 됐고 눈 보호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눈 보호에서 휴식을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어려서부터 중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안과병원에서 제기한 검축 데이터와 수치 보고에 근거해 학생 시력 서류를 건립해 학생 시력 건강 상황을 제때 장악하고 료여하며 가장 빠른 시간에 학부모들에게 감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 협력하에 조기 검축하고 발견하며 간섭하면서 학생 근시의 발생과 발전을 통제해 학생들이 눈을 아끼고 보호하는 이식을 진일보 강화하고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눈을 사용하는 관념을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저급 학년의 규범여구, 중고급 학년의 강화 교정 등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량화한 학습 습관을 양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 눈보건 체조를 참답게 조직하고 건강한 눈 사용을 학생들의 일상과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에선 2014 전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28라운드 청도홍사와의 홈경기에서 연변 령정팀은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돼 양팀은 각각 공격과 수비를 이어갔습니다. 12분경 아볼레더가 때린 슛이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17분경 청도팀의 강슛이 동가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20분경 청도팀이 또 한 번 슈팅을 때렸지만 동가림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51분경 로란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72분경 아볼레다가 박선회에서 초로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슈팅이 높이 떴습니다. 74분경 청도팀이 골대 바로 앞에서 때린 슈팅이 높이 떴습니다. 그 뒤 두 팀은 누구도 결정타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0대0으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연변용정팀은 7승 10무 11패, 승점 31점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6일, 연변팀은 원정에서 광주팀과 제2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오전 기자가 시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대하면 이번 주 오리지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현저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6.7도 좌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1.3도 좌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심하고 냉공기 영향을 받아 21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23일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8도이며 24일의 기온이 다시 오르고 27일에 재차 떨어지게 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0mm에서 30mm이고 왕년 같은 시기보다 20mm 좌우 많겠습니다. 22일 낮부터 23일 오전에는 중등 정도 비가 내리던 대로부터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강수가 현저하고 부분적 산지구에는 짓눈가비가 내려 도로가 몰이 골구나 결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수 기간 가치도가 낮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공항과 고속도로에서는 상황에 맞게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날씨 변화를 밀접히 주의하면서 유리한 날씨를 붙잡고 갈거지를 해야 하고 알곡 방수사장 사업을 잘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23일 비가 내린 후 풍력이 비교적 크게 관련 부문과 광범한 군중들은 대풍 방지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후기 삼림 산불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게 관련 부문 및 광범한 군중들은 방화 사업을 잘하고 야외에서의 불 사용을 언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심하고 특히 23일에 바람이 불고 기온이 자기에 조민들은 방안 보온에 주의를 돌려 감기, 심리, 혈관 등 질병에 주의 돌릴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